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무지개다육에 오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이제 완전한 여름이에요 다육이들이 여름 나기가 제일 힘든 계절이죠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여름에도 다육이 관리들 잘 하시고 예쁜 아이들 무난하게 여름도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레온라이트부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레온라이트 사이즈가 좋구요 얼굴 두수도 많아요 2도 3도 4도 까지 하는 그런 아이들 2도 짜리 4도 짜리는 얼굴이 이렇게 조금 작구요 2도 짜리는 얼굴이 조금 큽니다 목대는 있어요 이 아이들이 12,000원 이에요 이렇게 2도 짜리 2도 짜리는 얼굴이 조금 더 크죠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구요 이 아이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온라이트 12,000원 입니다 와 여기 외도 짜리도 있어요 7,000원 짜리 이렇게 얼굴 하나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7,000원 입니다 자 7,000원 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옆으로 갈게요 오늘 마디바 마디바가 오늘 입고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마디바 6,000원 입니다 6,000원 와 마디바 진짜 예뻐요 요 앞쪽에서 마디바 하나 들어 볼게요 요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예뻐요 프릴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예뻐요 핑크색으로 아주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아이 마디바 6,000원 인데요 요렇게 퉁퉁해요 자 요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퉁퉁하게 생겼어요 요아이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빨간 포트에 있는 그런 사이즈에요 자 요거 사이즈 요아이 마디바 6,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마커스 입니다 마커스 마커스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샴페인 샴페인 입니다 2,000원 입니다 자 요기도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구요 자 요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요아이도 2,000원 자 염자 있구요 염자 염자 요렇게 생겼어요 돈 들어오는 나무 복 들어오는 나무 염자 2,000원에 올려 드리구요 또 저쪽으로 갈게요 요쪽으로 원종 애보니 요아이들은 8,000원 입니다 와 8,000원 인데요 진짜 색감이 예뻐요 어우 전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좀 보세요 와 입장이 통통해 가지고요 요아이는 또 다른 아이보다 또 너무 귀엽고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맑고 깨끗하게 생긴 아이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아이들 자 요아이가 8,000원이에요 8,000원 자 원종 애보니 8,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핑크 샴페인 14,000원 입니다 핑크 샴페인 자 물이 들었죠 요아이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핑크 샴페인 14,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요쪽으로 와 여기 또 맥캔토시가 상당합니다 맥캔토시 얼굴들이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자 목대들도 있구요 자 목대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다 목대가 있어요 얼굴 좀 보세요 요렇게 야무지게 묵었어요 맥캔토시 6,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들입니다 자 방울복랑 5,000원 입니다 방울복랑 5,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5,000원 자 풍성하게 생겼어요 방울복랑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든 아이예요 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블루엘프 5,000원 입니다 블루엘프 5,000원 이렇게 생겼구요 요쪽에 야생마리아 6,000원 입니다 야생마리아 6,000원씩 화이트 그린이 6,000원 입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 얼굴 두수들도 많아요 자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얼굴 두수가 요게 둘넷여섯 자 요기도 둘넷여섯 육두 짜리에요 자 유아이들 화이트 그린이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마디바 유아이는 2만원 입니다 2만원 자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20cm 둥근 분에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쪽에 자 유아이는 15,000원 자 유아이는 15,000원 입니다 15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15,000원 자 물이 들었어요 마지막 15,000원 입니다 춥수철화 입니다 유아이들 8,000원 이에요 12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는 춥수철화 이렇게 빨갛긴 물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예쁘네요 몬노로 갈게요 몬노 6,000원 입니다 자 품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몬노 자 유아이들 6,000원 씩 아우 진짜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6,000원 입니다 아메치스 목대에 있는 아메치스 6,000원 이에요 요런 아이들 6,000원 씩 올려 드려요 자 여기는 시흥 무지개 다육인데요 자 여기는 오늘 국민이들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입고를 했습니다 자 국민이들 2,000원 짜리부터 다양한 아이들이 많은데요 골라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시간대 실은 분들 여기 시흥 무지개 다육이 오시면 예쁜 아이들이 마구마구 막 쏟아져 있어요 골라가는 재미가 쏠쏠 할 겁니다 네온라이트 유아이는 6,000원 이에요 자 6,000원 짜리는 요렇게 사이즈가 있구요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여기는 10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 자 유아이들 네온라이트 6,000원 입니다 나나 후꾸미니로 가겠습니다 나나 후꾸미니 2,000원 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곱게 들었어요 2,000원에 올려 드리구요 웨스트 레인보우 입니다 6,000원 입니다 자 여기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2,000원 이구요 저기까지 자 제가 오늘 조금씩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가격 보여드리구요 빨리빨리 갈게요 샬몬 입니다 3,000원 이에요 여기는 10cm 둥근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리틀잼 입니다 요아이들도 2,000원에 올려 드리구요 티피 입니다 티피 아주 입장이 깨끗하구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티피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진주 목걸이도 있구요 2,000원 이구요 와 요기는 고스티 고스티 라고 쓰여 있네요 고스티가 맞나요 자 유아이들 2,000원 대비 입니다 대비 대비 2,000원 이에요 와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요 요거들 얘 나오는 거 입 나오는 거 좀 보세요 2,000원 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2,000원 이에요 뽀송뽀송 이렇게 솜털이 달렸어요 자 부용처럼 생겼어요 요아이들 2,000원 입니다 요기 실루엣 이에요 실루엣 2,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아 미파도 있습니다 미파 미파 2,000원 에 올려 드려요 천우협 변경 입니다 천우협 변경 2,000원 올려 드리구요 몰라코 2,000원 입니다 몰라코 2,000원 자 목대들도 있어요 조이스 쿨루투 2,000원 입니다 2,000원 자 이렇게 먹었어요 얼굴이 작고 귀엽게 생겼어요 2,000원 입니다 모산 입니다 모산 2,000원 이에요 여기 무지개 달걀 오시면 국민이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입고를 했습니다 본래 가는 대미가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워낙에 종류들이 많아서요 자 모산 2,000원 에 올려 드리구요 환엽송록 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환엽송록 2,000원 짚시 2,000원 입니다 짚시 2,000원 자 얼굴투수가 요렇게 3두 짜리에요 자 삼두이두 하는 짚시 2,000원 에 올려 드리구요 오로라 입니다 오로라 2,000원 이에요 오로라 2,000원 방울봉랑 2,000원 입니다 방울봉랑 얼굴 좀 보세요 때글때글 예쁜 아이들 좀 보세요 요렇게 얼굴이 많아요 와 입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00원 이에요 페리도투 2,000원 입니다 페리도투 와 요기 있는 아이들은 미나 입니다 미나 2,000원 에 올려 드릴게요 자 미나 입니다 레드베리 2,000원 이에요 레드베리 2,000원 씨 어우 딸기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적기성 입니다 2,000원 입니다 적기성 적기성 2,000원 이구요 수련입니다 수련 2,000원 이에요 자 수련 2,000원 에 올려 드릴게요 스노우킨 2,000원 입니다 스노우킨 2,000원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아직 보라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기 시작을 하구요 분 바르고 있는 스노우킨 2,000원 입니다 아브라센스 2,000원 입니다 아브라센스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통통통해요 아브라센스 홍민 입니다 홍민 2,000원 입니다 주한다니엘도 있구요 2,000원 이구요 누다 입니다 누다 2,000원 입니다 핑크딥스 핑크딥스 2,000원 씩 어우 상당히 많아요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기까지 가야 되요 이거 언제 가죠 어메아 웬일이래 당인입니다 2,000원 입니다 미니마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미니마 올리비아 2,000원 이구요 올리비아 입니다 얼굴 두수 상당히 많죠 와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유아이는 누굴까요 아주 핑크 핑크 예쁜 아인데요 유아이도 2,000원 입니다 홍매화 있습니다 홍매화 2,000원 이에요 아보카드 크림 있어요 아보카드 크림 입장이 통통하게 생긴 아보카드 크림 2,000원 이에요 아르제 도 2,000원에 올려 드리구요 아르제 입니다 핑클로비도 있구요 핑클로비 2,000원 씩 비안트 또 파랑새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파랑새도 분바르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2,000원 연봉도 2,000원 입니다 연봉입니다 2,000원 피치스 앤 크림 유아이는 꽃처럼 생겼어요 와우 예뻐요 유아이 피치스 앤 크림 아 여기는 핑크 프리티 핑크 프리티 2,000원 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구요 자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핑크 프리티 2,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벤바디스 2,000원 입니다 벤바디스 덴트라잼 이에요 덴트라잼 2,000원 와 리톱스 3,000원 입니다 리톱스 자 요렇게 있구요 큐빅 교배종 입니다 이 아이들도 2,000원 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구요 미니벨 입니다 2,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미니벨 이에요 빨갛게 물드는 미니벨 2,000원 흑토이 2,000원 입니다 흑토이 이 아이들 흑토이 까라솔 입니다 까라솔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얼굴도 상당히 많죠 어우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꼬집게 잘 됩니다 자 오팔리나 2,000원 입니다 오팔리나 2,000원씩 산타로이스 이구요 산타로이스 2,000원 입니다 도테랑도 있습니다 도테랑 2,000원 입니다 도테랑 2,000원 뉴브라 2,000원 입니다 뉴브라 2,000원 골든글로우 2,000원 입니다 화재도 보이구요 화재도 2,000원 이에요 부용 입니다 부용 2,000원 입니다 여기 마디바 좀 보세요 마디바가 이렇게 핑크핑크 물이 들어 가지고요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들 6,000원 입니다 레티지아 2,000원 입니다 레티지아 2,000원 씩 이렇게 생겼어요 2,000원 핑클로비 핑클로비 2,000원 입니다 핑클로비 2,000원 씩 블루엘프도 보이구요 온슬로우도 보입니다 이 아이들도 다 2,000원 하는 아이들이에요 스타버스트 2,000원 입니다 스타버스트 2,000원 입장이 참 예쁘죠 2,000원 씩 올려 드릴게요 베이비핑거 2,000원 입니다 베이비핑거 2,000원 씩 이 아들 좀 보세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멘도사 2,000원 입니다 멘도사가요 저 바깥에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바깥에 햇볕에서 이 아이들 많이 지금 햇빛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찍으려고 바깥에 나갔는데 워낙에 햇빛이 강하고 뜨거워 가지고 이 카메라 상에 카메라 전도가 너무 뜨겁다고 열을 내려 달라고 하면서 계속 카메라가 안 찍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안쪽에 찍고 있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지금 찍지 못하고 있어요 런요니 2,000원 입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미니엄자 미니엄자 2,000원 씩 예쁘죠 미니엄자 자 돈 들어오는 복나무예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구요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와 이쪽에 원종 복랑쿰 원종 복랑쿰 4,000원 씩 올려 드릴게요 입수가 많아요 이렇게 7.5cm 사각풀분에 심어져 있는 이거 원종 복랑쿰 4,000원 입니다 유접곡이에요 유접곡 2,000원 입니다 어우 유접곡 예뻐요 하나만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유접곡 2,000원 입니다 블랙 캐시미어 블랙 캐시미어 2,000원 이에요 자 이 아이들 목데이시 키우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또 블랙 캐시미어는 가격이 나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목데도 있어요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할로윈 군생 할로윈 군생 2,000원 이래요 오늘 유아이도 유아이들 다 이쁘한 아이들이에요 어우 진짜 예쁘죠 할로윈 요거 2,000원이에요 요런 아이들이 2,000원 입니다 자 얼굴 하나짜리가 2,000원 이잖아요 근데 이거 얼굴 두수가 참 많아요 2,000원 이에 유아이 그리고 이쪽에 와 유아이는 매직잼 골드라고 합니다 2,000원 입니다 핑크 딥스 있어요 2,000원에 올려 드리구요 몰라코 입니다 몰라코 요아이들 2,000원씩 올려 드려요 왁스가 2,000원 입니다 왁스 자 왁스 2,000원 브레이브 브레이브 2,000원에 올려 드려요 요기 있는 아이들도 브레이브 2,000원 요기는 큐빅 입니다 큐빅 2,000원 이에요 자 얼굴 두수가 요렇게 2도 3도씩 하는 아이들 큐빅 요아이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전동 금 입니다 2,000원 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어우 노랗게 꽃이 켰구요 민들레꽃처럼 생겼어요 전동 금 입니다 와 자보 2,000원 이에요 자보가 물이 빨갛게 들었네요 어머나 라일락 입니다 라일락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라일락 2,000원 시집가는 처녀도 있네요 아주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부자집 만며느리처럼 생겼어요 옛날에 엄마들이 요렇게 통통하고 그러면 부자집 만며느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 시집가는 처녀가 진짜 만며느리처럼 생겼어요 엄마들 요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집가는 처녀 만며느리 어머나 너무 예쁜 아이죠 화재 금 입니다 화재 금 2,000원 이에요 화재 금 2,000원 자 요기 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요거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2,000원 입니다 러블리 로즈 합식하면 진짜 예쁘죠 러블리 로즈 요거 러플